안녕하세요. 급등일보의 야망인남자 메이스입니다. 오늘 할 종목은요. LG전자를 좀 갑자기 시간 내에서 재밌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에 뭐 현재까도 지금 LG전자 거의 시총 5일 이내에 들텐데 시청주가 이제 시간 내에서 거의 4.6%까지 가는 그런 일은 흔치가 않죠. 얼마 어떤 엄청난 이슈가 있었길래 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보시면 3시 45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시 정도에 이제 시간 내에서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나왔는데 어 여기 기사 한번 봐보시면 이제 LG전자 전장사업법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나? 해가지고 뭐 26일날 중대 발표를 하나 봐요. 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LG가 스마트폰 사업이 많이 적자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접는다는 소문이 며칠 전부터 이제 뭐 그 LG전자 직원들 임원들 사이에서는 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기사 내용을 봐보시게 봐보면 발표 날짜는 일단 26일날로 전해졌고 여기 이제 MC사업부 조직 내에서 뭐 스마트폰 사업 폐지 발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긴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중남미와 북미 지역에서는 일부 이제 일부 이런 폼 판매 사업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가 뭐 중남미 등에서는 일단 보급형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적지가 않대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LG전자 MC사업부는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째 적자를 냈대요. 적자를. 그래서 뭐 직원 숫자 수도 계속 줄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 좀 이렇게 구조조정? 구조조정? 감축한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제 조용히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에 MC사업부는 작년 3분기 기준 3724명에서 5년만에 이제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서 뭐 사업 구조를 개편한 바 있다. 그러면 이거 뭐 스마트폰 사업을 적는데 이게 왜 호재냐. 일단 적자인 그런 LG전자의 사업이 적자인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똑같아도 적자 폭이 없어지니까 이제 인건비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 사업부가 없어지니까 뭐 인건비도 오르고 뭐 영업이익은 똑같아 치더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이제 실이익률은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일단 뭐 맨날 만년 적자였다고 하는데 일단 적자만 안 낸 걸로 해도 일단 뭐 기본은 들고 가는 거잖아요. 플러스는 아니래도 적자가 안 난다고 이제 내년부터 하면은 이제 실적이 엄청 좋아지겠죠. 뭐 똑같은 영업이익이라고 해도 적자 사업이 없어지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1월달에 있고 2분기쯤에 또 실적 발표하면은 이 MC사업부가 스마트폰 사업이 없어지면은 실적이 엄청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회가 이렇게 이제 반영되니까 일단 적자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간회에서 많이 오르는 듯하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1일인가요? 그때 이제 갤럭시 S2121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거기 특이하게도 S모델인데 노트모델이 아니라 S모델에 이제 S펜이 좀 달려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가격도 조금 99만원에 이제 저렴 기본 폰보다 좀 저렴하게 나가가지고 뭐 많은 좀 박리남의 느낌으로 파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영업 매출은 더 많이 요번 년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약간 수혜주가 삼성전자 이제 폼 뭐 그런 화면 액정이나 뭐 S펜 같은 그런 관련 그런 이제 기업 하는 이제 관련주들이 종목이 이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간회에서 지금 재밌는 게 지금 영화금속이 아까 이제 4시 20분에 상한가를 가고 어 5시에 지금 이제 지금 5시 3분인데 어 요번 년에 상한가를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화금속이 이게 무슨 관련주냐 근데 이게 가독도 관련주예요. 근데 봐보시면은 이제 또 이대명이 옛날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작년 10월달에 가독도 이제 신공항이 훨씬 더 낫다. 그때 이제 김해 뭐냐 동남권 공항이랑 가독도랑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가독도가 더 낫다 해가지고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도 많이 강했는데 이게 약간 좀 정책으로 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영화금속도 가고 산보산업도 이제 가독도 관련주죠. 많이 떨어졌는데 또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가 아니라 이제 동반성기도 관련주인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시간에 초반에는 강했는데 갑자기 LG전자가 그런 이슈가 떠가지고 지금 수급이 다 LG쪽으로 쏠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독도 이슈는 뭐 있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부산시장에도 이제 가독도 신공항 추진 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이게 또 어제 기사에요. 그래서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책으로 가독도 신공항을 이제 추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뭐 다 맞물려서 가는 것 같고요. 또 LG전자 뭐 한번 차트 한번 봐보시면은 이게 마그나 때문에 이슈가 많이 올랐다가 그게 약간 조정받고 있었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또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영화금속 한번 차트를 봐보시면은 오늘 종가를 이제 거의 양봉 끝까지 다 채워서 마감을 했네요. 차트 봐보시면은 뭐 그냥 달 조정받고 있고 이제 슬금슬금 이제 우상향 차트로 간다 이거고 또 이제 동방성기 약간 이등주인데 차트 아 이거는 바닥이네요. 그래서 여기 122실 61선이랑 121선 밑에 있고 그래서 뭐 한번 이거 좀 이슈가 강력해지면 한번 크게 뜰 수는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삼보산업은 어 역시 차트가 이제 좀 약간 고점인 느낌이 있네요. 좀 가파르게 많이 올랐고 21선을 안 깨고 이렇게 빡빡 올라와서 지금도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걸어가고 있죠. 11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뭐 크게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도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뭐 차트로는 다 괜찮다. 근데 어... 삼보산업 같은 거 봐보시면은 이게 어 시총이 좀 가벼운 천억이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좀 잘 가요. 영화금속 한번 시총이나 시총을 봐볼게요. 영화분속이 1300억 이것도 크게 센 편은 아닌데 삼보산업이 더 가볍게 이제 쭉쭉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차트로는 삼보산업이 이제 가장 좀 좋기도 하고 영화금속도 뭐 나쁘진 않다. 네. 그런 거고 이제 동방성기는 좀 큰 이슈가 있어서 이걸 뚫어줘 이 61선이랑 121선을 좀 강력하게 뚫어줘야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차트 한번 봐보시면 다 이제 나쁘지 않다. 네. 좋다. 어... 이거 뭐... 차트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삼보산업이. 네. 뭐... 영화금속도 계속 올라서 이제... 근데 이제 가독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 재료가 이제 뭐 없어지지 않는 이상 좀 이제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